자 그래서 지완이 씨의 21인입니다. 뭐 배웠나요? 물건이에요. 누구 건지 모르겠다고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물건 같아요. 멀리 있는 물건. 가까이요. 가까이 있는 물건에 주인을 소유자를 묻고 다 파는 거.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리와. Is this your pencil? Yes. Your pencil 한번 써볼까요? P, D, N, C, 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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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상대방의 소유물이 맞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Is this your pencil? 뭐라고요?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 뭐 쓰겠어요? This is your pencil. 하고 나서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읽어볼까요? This is your pencil? 네? 뭐라고요? This is your pencil? 계속 이렇게 시켜야 되겠네.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쭉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This는 가까이 있는 한글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뜻은 뭐다? 이것. 또는 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고요.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책? 이 책? 이 책. 저 책 말고 이 책. 저 책은 그런거지? 네. 도 책? 도 책? 도 책. 도 책. 있습니까? 그 다음은 유얼하고 유하고 좀 비교해 주세요. 아 뭐지? 아 유얼은 너의 의라는 뜻이고 어 나의 의란 뜻이야? 네. 기억으론 그래요. 네 기억으론 그래? 이상한 기억인데? 나의 책 나의 책 나의 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나이요 아 그럼 얘는 뭐지 당신이 되돌아서 유의 뜻은? 너? 너란 뜻이죠 너는 이란 뜻도 있고요 너를 이란 뜻도 있어요 좋습니까? 네 소유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you 하고 you are 중에서 뭘 써야 되겠어요? 네? 소유자 어떤 물건에 소유자를 얘기하고 싶으면 당연히 you are 써야 되겠죠 어떤 물건에 소유자 나 책이에요? 나의 책이에요? 나 책 나 책이에요? 너 책이에요? 너의 책이에요? 너의 책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 너 책이야 그럼 이거 고칠게 네?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너는 연필 너는 연필 이 말이에요 너는 연필 이것은 너는 연필이다 너는 연필이에요? 너의 연필이에요? 너의 연필이에요? 너 우리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is is your pencil 무슨 뜻이다? 누가 이것은 다 너의 연필 이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This This 아 B 동사 읽어보세요 다시 Is Is B 동사고요 B 동사의 종류는 뭐 뭐 있어요? F Is 있는데 지금은 왜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왜 Is가 사용돼야 됩니까? This 랑 같이 지금 B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This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아 그것 영어로 That 아 That이 그것이에요? 아니요 아 Is요 네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하려면 이거보단 좀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한 개이기 때문에 It 이죠 여러 개라면 Day일텐데 It 이랑 같이 쓰는건 It Is It Am It Is 여기에 It 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름하는 겁니다 It Is 그러면 그것은 너의 연필이다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여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하니깐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네 연필인지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Is this your pencil? 했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이게 생략됐죠 그래 아이고 마이 마이 펜슬 마이 펜슬 펜슬 예스의 뜻은 그래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누가 그것이 다 다 나의 연필 이 이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거에요 Is this Your 아 펜슬 이 무슨 뜻이길래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의 소유물이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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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이하고 뭐하고 비교해달라 그럴까요 마이하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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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그러면 그러면 누구를 이라고 물었을때는 우리말로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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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에다가 유어를 적고 얘는 뜻이 뭐다?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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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 누구의 누가 라고 물어봤을때 얘는 니가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영어로 뭐 쓸까요? 유 유 그럼 마찬가지 누구를 이라고 물어보면 너를 이라고 영어로 뭐죠? 너를 아 미 아 아 아 유구나 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얘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너를 아 유가 아니겠지 미랑 반대말이 미 아 미 자 나는 아이 나의 마이 나를 미 서로 다른걸 써요 영어도 마찬가지 유 너는 유 너의 유 그럼 얼 뭐에요? 얼이요 비동사에요 지금 비동사 얘기하는게 아닌데 비동사가 갑자기 그냥 얼이 아닌가 그러면 비동사는 그럼 비동사는 이 셋중에 누구에요? I요 I am 이 셋중에 누구에요? 유 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유 알 하는 애죠 얘가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애들이네요 얘들이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애들이네요 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장 속에 있을 때는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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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속에 있으면 구분이 되겠네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유 유 유 아이케 미 아이 라이크 이 오케이 얘는 여기 똑같은거 들어갔죠? 네 얘는 둘 중에 누구에요? You like me 너가 그러면 이렇게 누가다가 만드는 거예요 You like me의 뜻의 그래서 뭐예요? 너가 좋아하니? 너가 좋아하니 아닌가? 왜 묻습니까? Do you 입니까? Do you라면서 묻는 느낌 나고 있어요 너가 좋아하라 네가 좋아한다 M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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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 를 좋아해요? 아 아니요 네가 좋아한다 니의 뜻이 뭐예요? 나를 그래서 얘는 둘 중에서 무슨 뜻이다? 유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니가 누가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like you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가? 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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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너 를의 뜻이니까 이번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좀 이상한데? 내가 좋아한다 아 유는 이번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너를? 이번엔 너를이겠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썼으니까 니가 누가 니가 다 좋아한다 근데 여긴 대부자로 쓴거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서로 다른 걸 쓰네요 얘는 I였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나를 할 땐 니가 하지만 얘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요 응 너는 도 유고요 니가 도 유고요 너를 도 유고요 나는은 I고요 나를은 니가 네 네 그나저나 너의는 뭐였어요? 너의 유어 유어였고 나의는 뭐였어요? 마이 유가 소유를 표시할 때는 또 I는 My로 바뀌고요 유는 유어로 바뀌고 됐습니까? 오케이 Yes, it is my pencil 계속해서 This is Is this Your Ruler? Ruler 한번 써볼까요? L 아 L 아니 R 아직도 알파베서 헷갈리고 있죠 U L U R 틀렸다 네 틀렸네요 룰루야 룰루? 룰루? 틀러 몇 가지 무슨 소리예요? 룰 룰 얘는 루 루 그럼 얘는 뭐 중에 뭐? 유 중에서 류 아 그러면 류야? 류러야 류러? 아니요 룰루요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나는데? 류요 류야? 아 그러면 류러야? 아 그러면 럴러야 럴러? 아니요 어요 럴러? 아니요 어요 어? 그래요 어니까 러 됐네요 이 소리가 럴러 럴러 럴러야 작아? 럴러요 럴러요 그럼 유가 무슨 소리 됐겠냐고요 우요 어떻게 틀린 것만 고르냐 어? 얘가 럴 됐고 얘가 우 됐으니까 앞서서 루 룰 럴 럴 럴 럴 럴 럴 어 얘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럴 럴 럴 럴 럴 그럼 얘는 럴 어 그럼 얘는 어 어 어 얘는 어 어 얘는 럴 럴 다합치니까 럴 럴 됐습니까? 이것은 너의 니 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의 자냐 라고 묻는거죠 뭐라고 묻는거죠 뭐라고 묻는다고요 디스 아 이즈 디스 유얼 룰러 이즈 디스 유얼 룰러 이즈 디스 유얼 룰러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디스를 또 쓰기 귀찮아서 디스를 안 만기려 봤자 해서 대답하죠 이즈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예스 이즈 이즈 오케이 그래서 예스 유얼 룰러 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예스 이즈 이즈 에이하고 비하고 대화한다고 했는데 대처 많이 upper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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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Raju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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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쫐 말 이 나의 학굴라 ث니다 ㅎ C 예기 1코뜻 길게 1코뜻 이 이즈 마이 룰러 그 그것 그것은 나의 차이다 그렇죠. 예를 해보고 뭐라고 부르고? 비동산.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뜻은? 비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이다. 이다 라는 뜻이죠. OK.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것은 너의 풀이니? 라고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this your glue? 한번 써볼까요? G L U E 그렇지. 이것은 너의 풀이니? Is this your glue? 이것은 너의 풀이다. This is your glue. 이것은 너의 풀이니? Is this your glue? Okay.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유자 확인하고 있죠.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네요. No, it isn't. No, it isn't. 뒤에는? My. My. So what did you ask? What did you ask? What did you ask? 아 아까 전에. 아 아까 전에. 아 아까 전에 보이네니까. 아 아까 전에 보이네니까. 보이네. 아까 전에 했던 게. 아, glue. 보이네. 보이네. 아, 슈가.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No. No. It isn't. It's my glue. Glu. OK. Isn't는 뭐의 줄임말이예요? Is not. 그렇죠. Is not. 제 줄임말이예요. 그러면 not my glue의 뜻은 나의 풀이 아닌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OK. Now it isn't my glue. No. It isn't.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 질문.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하고 싶으면.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Notebook. 감싸 볼까요? 지원해. 진짜 많고. O. A. N. O. T. E. O. K. OK. 그래서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Notebook? Notebook. OK. Notebook처럼 들립니다.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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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하고 싶으면. Is this your... Is this your... What is it?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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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ry it. E. R. E. A. O. S. A. O. S. 했다요 다 했어? 네 아이고 아깝네 왜요? 아! 얼음 붙였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이래 이래? 그러면 이래서야? 이래서? 이래서 다시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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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서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 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얼 얼 레 레 레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레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에이 에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레 레 레 레 레 레 얘는 설 그리고 너 아까 전에 이 부분 계속 헷갈리더라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레 아 맞다 레 아 맞다 이거 읽어봐 룰러 룰러 그러면 얘가 뭐야? 럴 럴 얘는 썰 썰 썰 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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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럴 럴 럴 럴 럴 감사합니다.